19살 이강인 발렌시아스의 희망 서매체별 극찬 스포티비 뉴스 박대현 기자 올 시즌 개막전에서 멀티 도움을 수확한 이강인을 향해 스페인 매체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강인은 14일 안방에서 열린 2020-21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테와 1라운드에서 이동으로 팀 4-2 역전승에 한몫했다 추격 선봉에 섰다 0-1로 끌려가던 전반 11분 이강인이 오른쪽 코너킥을 맡았다 19살 키커바를 떠난 김은 파울리스타 헤더로 연결됐다 레반테 골만이 흔들리면서 스코어 균형이 이루어졌다 1-2로 뒤진 전반 39분에도 기적 노릇을 했다 당연 전환 패스를 깔끔히 컨트롤한 뒤 폭격 사이를 바고드는 막시 고메즈에게 건넸다 전반의 맘 동점골 2개에 모두 관여하는 눈부신 승산성을 뽐냈다 스페인 언론 후편이 분무를 이뤘다 스페인 스포츠 신문 아스는 14일 입단 3시즌만에 개망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이 첫 경기부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면서 프리시즌부터 프리롤에 부여가 들려 합의 그라시아 감독 신뢰를 확실히 얻은 분위기다 이날 역시 이도움을 챙겨 기대에 부응했다 본인도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칭찬했다 발렌시아 지역지 스페르 데포르테는 맨 오브 더 매치로 이강인을 지목했다 팀이 수세에 몰린 전반 영양가 만점의 플레이를 펼쳤다며 엄지를 지켜세웠다 스페인 스포츠 신문 데포르테 발렌시아 노도팀 축축이 대거 빠져나간 올해 코메스와 이당인 콤비 활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둘은 개막전서부터 좋은 호흡을 보였다 발렌시아의 새 희망이 도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스포티비 뉴스 박대현 기자 저작권자 스포티비 뉴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급지 스포티비 뉴스 박대현 기자